이 채널 구독하고 멋진 콘텐츠 많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는데 다 써버렸어요.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신난다당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평소랑 다르게 좀 편안한 조명가의 위치에서 지금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화장품 리뷰가 아니라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챗GPT4 앱 화면이거든요. 이번에 챗GPT4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컴퓨터 웹 화면에서 말고 챗GPT 앱에서 유료 결제한 계정들에게 순차적으로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입력창 옆에 마이크 표시 옆에 녹음처럼 대화하는 음성 표시처럼 생긴 게 있죠. 흰색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흰색 점이 나오다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구름 모양이 흘러가게 됩니다. 안녕 챗GPT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 너를 내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어. 오 정말요? 그럼 저도 인사해야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입니다. 이 채널 구독하고 멋진 콘텐츠 많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생각한 게 혹시 여러분들 그 런닝맨의 연기의 달인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아 네. 런닝맨의 연기의 달인 게임. 정말 재미있죠. 참가자들이 주어진 상황을 연기로 표현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 연기를 보고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죠. 이 게임을 통해 구독자분들과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 챗GPT가 이 게임을 알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알고 있네요. 최신 정보도 들어가 있나봐요. 그렇죠. 제 지식은 2023년 10월까지의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의 인기 게임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기의 달인 게임은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죠. 음 그러면 진짜 진짜 사랑해 라는 단어를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연기를 해줄 수 있어? 물론이죠. 먼저 사랑스러운 고백으로 표현해 볼게요. 진짜 진짜 사랑해. 그리고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자면 진짜 진짜 사랑해. 마지막으로 살짝 부끄러워하면서 아 진짜 진짜 사랑해. 이런 느낌으로 사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음 지금 런닝맨 게임에서 지석진님이 연기하신 진짜 진짜 사랑해를 듣고 어떤 상황의 진짜 진짜 사랑해인 것 같은지 한번 말해줘. 지금 틀어서 들려줄게. 상황이 일곱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권태기인 애인에게 애정을 갈구할 때 두 번째 가지고 싶었던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짝사라 하던 상대에게 고백할 때 네 번째 번지점프 대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다섯 번째 나의 최애 연예인 팬미팅에 갔을 때 여섯 번째 연인한테 사랑을 확인받고 싶을 때 일곱 번째 나의 자녀 혹은 반려동물에게 말할 때 중에 하나를 연기하는 거야. 재생을 시켜볼 테니까 어떤 연기인지 일곱 개 중에서 선택을 해줘. 지금 이걸 듣고 상황을 맞춰줘야 돼. 진짜 진짜 사랑해. 24번! 뭘까? 어떤 상황일까? 이건 추측이기만 진짜 진짜 사랑해 를 조금 과장되게 말했다면 4번 번지점프대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나 2번 갖고 싶었던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강렬한 감정이 드러나는 상황일 것 같네요. 일곱 가지 중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추측을 하긴 했네요. 지석진 씨가 이때 뭘 연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찾았나요? 어떤 상황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게 뭘까? 정답 공개했더니 아 지석진 님이 연기했던 건 권태기인 애정에게 애정을 갈구할 때래. 한번 너도 권태기인 애인에게 애정을 갈구할 때 하는 진짜 진짜 사랑해 를 연기해 줄래? 그렇군요. 그럼 권태기인 애인에게 애정을 갈구할 때의 느낌으로 해볼게요. 진짜 진짜 사랑해. 약간 서운하면서도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연기했을 것 같네요. 어 그래서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 지석진 님의 연기는 좀 다른 버전이었거든. 아 그렇다면 지석진 님의 연기는 조금 색다르게 표현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재미있게 과장되거나 반전 있는 방식으로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예상치 못한 연기가 예능의 묘미이기도 하니까요. 어 챗GPT는 정말 가진 정보가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가지고 싶었던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때 진짜 진짜 사랑해를 연기해줘. 알겠어요. 갖고 싶었던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때의 느낌으로 해볼게요. 진짜 진짜 사랑해. 이건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섞여서 나오는 감정이죠. 약간 감격하면서도 흥분된 느낌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짝사랑하던 상대에게 고백할 때는? 짝사랑하던 상대에게 고백할 때는 떨림과 진심이 가득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야겠죠. 진짜 진짜 사랑해. 조심스럽지만 진심어린 고백의 느낌을 담아서 말하는 거죠.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요. 음 그럼 번지점프대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는? 번지점프대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는 아마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긴장과 학문을 담아 워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사랑해. 바람을 다루며 외치는 듯한 큰 소리로 용기있게 고백하는 느낌이겠죠. 네 그럼 나의 최애 연예인 팬미팅을 갔을 때 나의 최애 연예인 팬미팅을 갔을 때라면 감격과 흥분을 가득 차서 진짜 진짜 사랑해! 라고 외칠 것 같아요. 목소리에는 기쁨과 약간의 떨림이 섞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표현할 것 같네요. 음 그럼 연인한테 사랑을 확인받고 싶을 때는? 연인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을 때는 살짝 애교를 부리면서 진짜 진짜 사랑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음 왠지 서운한 느낌인데? 살짝 기대어리니... 음음 계속 설명해줘. 맞아요. 네 살짝 서운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서운함과 함께 애정어린 눈빛을 보내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거죠. 진짜 진짜 사랑해! 이렇게요. 그럼 나의 자녀 혹은 반려동물에게 말할 때는?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에게 말할 때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담아서 진짜 진짜 사랑해! 라고 부드럽게 말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눈빛과 함께 마음 깊이 느껴지는 사랑을 표현할 때죠. 자 여러분들은 이 채찌PD의 연기가 뭔가 와닿으시나요? 연기를 잘 하는 것 같나요? 아마 이 채찌PD도 점차 발전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용해서 게임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제가 같이 대화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지금처럼 대화가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할 때는 얘가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제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게임이나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하나만 더 시켜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절대 은간 게임이라고 혹시 알아? 죄송합니다. 고급 음성 모드의 일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표준 모드로 전환해 계속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는데 다 써버렸어요. 아쉽네요.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이렇게 채찌PD 음성 대화 모두가 업데이트가 돼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정보를 물었을 때도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채찌PD 유로로 쓰고 계신 분 있으면 들어가서 테스트해보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재밌는 지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